외력과 상 짓으로. 고맙다. 이분 전생이 천사였어. 따라갈 것 같아요. 나는 연인과 X 좋아한다. 둘 다 하면 되지. 잘 맞는 상인데요.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성향이 좀 있으시고요. 저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서. 저도 없어요. 본인 그대로 좀 생각을 하는 성향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개방이고. 끄찍 끼시죠. 선생님. 다음에 다음 보,